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김민정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어제 첫 상견례를 갖고 국정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당선 후 처음으로 전국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을 거론했습니다. 박당선인은 이날 통이동 집무실에서 시도지사 16명과 전국광역시 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야를 떠나 시도지사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시도지사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10대 공통과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한 명씩 돌아가며 박당선인에게 지역의 건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. 박당선인은 이를 꼼꼼히 받아줬고 몇몇 건의 상황에는 질문도 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에게 공통건의 상황은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한 번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.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참석자가 많고 시간 제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과 해양수산부 청사 입지, 지역공약 재원 마련 등 민감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.